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럼 선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혼자 먼저 불러보고 다 같이 부르는 걸로 할게요.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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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 가세 놀러 가세 배를 타고 돌로를 가세 지도 넘겨라 풍기 풍덩통실로 돌로 가세 앞집이며 빚집이라 각위 각집 저자들로 상부 간상 다 높인다 아동삼볼 대삼볼 고향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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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 고향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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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세 자는 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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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러 가세 배를 타고 놀러를 가세 지도 넘겨라 풍기 풍덩통실로 놀러 가세 이별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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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인사랑 날과 백년본숫도다 아동삼몰 개사몰 고향도 봄봄보라를 보소 안아 멀쏠이 돌파소 살아생던 생이별은 생초목에 불이 나니 불꽃수리 있음 나 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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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러 가세 놀러 가세 기도 넘겨라 풍기 풍덩통실로 놀러 가세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 나 죽는 나 죽는 늘 달량이면 눈치 불헌 천리 하련 많은 똥상볼 개사 볼 고향도 펑펑 보라를 보소 아나 월서리 본파 속 강남사 중 쓰고 남은 절대 천하상사 항우를 주어 깨치리라 깨치리라 이별 두자 깨치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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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치 산에 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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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러 가세 배를 타고 돌러를 가세 깨치리라 뒤두덩기여라 둥개 둥덩덩실로 놀러 가세 가세 같이 합창으로 할게요 가세 시작 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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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러 가세 놀러 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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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두덩기여라 둥개 둥덩덩실로 놀러 가세 가세 악집이며 뒷집이며 뒷집이다 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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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실 안전 다 놓인다 아동삼볼 아동삼볼 호양도 홍보라를 오소하나 월서리 오마소 오 오카로님은 잊었는지 꿈에 한번 아니 보인다 내 안이 잊었거든 금젠들 설마 잊을 소냐 가세 가세 자 가세 놀러가세 가세 놀러가세 놀러가세 가세 지두덩 기여라 둥개 둥덩덩실로 놀러가세 이별 이별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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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인 사랑 날과 백년 원수로다 아동산볼 백년 원수로다 아동산볼 고향도 홍보라는 오소하나 월소리돈 받소 오사라 생전 생이별은 생초목에 불이 나니 불법 주리 되기 되기 좋음 나 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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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 자네 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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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가세 개를 타고 놀러는 가세 찌루던 기여라 둥개 둥덩덩실로 놀러 가세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 나 죽는 줄 알량이면 푸른 천리 하련만은 응공삼몰 개삼몰 호양도 봉봉돌아를 보소 안아 월서리 돈하소 월서리 돈하소 항상 항우를 주어 깨치리라 깨치리라 기별 부자 깨치리라 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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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러 가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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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도 uses 시구렁기여라 둥개 둥덩덩실로 놀러가세 선유관이 이렇게 해서 화창사부터 끝까지 다 마쳤어요 네 잘 배우셨죠 10분 미녀교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